10분 동안 그렇게 웃겨주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이열치열한테 졌네 이열치열이 그렇게 재밌어요 나 이열치열한테 제일 좋아하네 야 진짜 내가 와 내가 진짜 노력했는데 이열치열한테 고우시 내가 이열치열한테 졌네 너무 좋아하네 이열치열 전망다잉 전망다잉 유열의 음악앨범이라 전망 올까봐 자기야 올까봐 조용조용 불렀대요 그래서 제가 높으라고 불렸대요 그걸 왜 얼어 그걸 왜 얼어 왜 얼어 여기를 어떻게 얼어 저도 모르게 아니 9년도 오였어 아 근데 저희가 이걸 많이 당하네 안영미씨도 이거 예전에 이태원에서 제가 지나가다가 식당에서 남자분하고 식당하고 계시길래 영미하였더니 저버들이 가라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아 참 아 그래요 많이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